그래? 준이는 그래 너도 어두운 구석이 있다 밝아 보이지만 안 돼 건강에 문제 있니? 아니에요 여자친구 때문이지? 네 그래 다 맞춰 근데 여자친구 왜? 네가 먼저 좋아했구나 따져보면 서로 좋아했죠? 뭐 이렇게 시크해? 근데 뭐가 문제야? 헤어지지? 헤어지고 힘든 게 고민인데 아무래도 이별하고 나서 좀 후유증이나 그런 게 있어 가라 공부해 이게 아주 정신 못 차리고 지금 후유증이 후유증 같은 소리 여기는 그러면 썩었겠다 썩었겠어 여기는 어? 다 알지 알지? 하다하다 미안해 나춘아 준이는 때 사랑도 사랑이니까 아니 사랑은 사랑인데 뭔지 알아 공부도 안 되고 손이 안 잡히지 아무것도 안 돼 밥맛도 없고 그래 이거야 지금 왜 여졌어? 까였어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까였어 왜 여졌냐고 빨리 얘기해 만날 시간이 없대요 다른 남자가 생겼으니까 그러지 여자친구 사진 줘봐 사진 없어요 아니 우리만 봐 안 보여 진짜 사진 없어요 아니 걔가 사진을 찍자 해도 좀 꺼려해요 그럼 너 안 돼 꺼려해요 그럼 더 안 돼 그러면 너랑 얘 혼자 호언치기인 거야 사귄 거 맞아? 네 맞아요 왜 맞아? 너 혼자 사귄 거 아니야?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사랑을 존중한다 네 어? 존중은 하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냉정하게 따져보자 네 걔가 너랑 찍은 사진 하나도 없지? 네 그럼 어디 알려질까 봐 꺼려한 거 아니까? 그건 아니에요 그럼 뭐야 사귄 거 좀 싫어한대요 야 근데 난 이상하다 너 야 좋은 사람 너네 한창 사진 찍고 이럴 텐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같이 사진 찍고 이러고 싶지 어디까지 갔어? 손 잡았어? 보포는? 안 했어? 보포 안 했어? 야 손을 입만 아무나 다 잡겠다 내 옆반에